정말 고맙습니다. 전국노래자랑 경상북도 경주시편 황성공원 특설부대 앞은 점점 인원이 늘어서 끝이 안 보이도록 본부석도 전부 다 차시고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응원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경주의 명물 이영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님 제가 우리 대한민국 경기는 좋지만 앞으로 경기 좋아서 맨날에 고이선만 박사 박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띄우겠습니다. 고이선만 박사. 고이선만 박사. 고이선만 박사입니다. 박사. 고이선만 박사. 고이선만 박사. 고이선만 박사. 고이선만 박사입니다. 우린 우리는 뭉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뭉켜야 살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뭐지 뭐지 또 대통령이면 대통령대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한 국민들에게 наг세를 드리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강사를 드리고요. 예예. 개포돌이 되어있어 칼회속인 홍일 선생님 천세 만세하시고 여러분 망고리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십시오 노래를 하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놔오 불러드립니다. 청춘을 돌려드리려고 젊음을 뵈러오고 거룩은 내 인생의 애원이던 것 못바던 사람은 그 대상가들에 가는 세월이 하늘 뿐은 없지 않느냐 창출을 돌려드리려고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여러분 또 인사하십시오 내 인생의 한페이지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최혁순입니다 그 여태의 마스터라 알고실녀라 속하시녀 내 인생은 그런 거라고 속절없이 두포만은 넌 영원 외로운 우리 여자 세상이 타고 없는 사랑이냐 하면 마지막 숫자 속에 눈물을 감추고 그 여태의 마스터라 그 여태의 찾을 수 나는 영원을 울리려고 하네 그 여태의 내 인생은 이던 우리 여자의 우리 여자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